안녕하세요. 저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 전문강사 신인교입니다. 비장애인과 장애인으로서의 삶을 모두 경험한 장애인 강사가 직접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합니다. 평범한 젊은이가 의도치 않은 사고로 인해 중도장애를 입게 되고, 장애를 얻은 후 재활을 거쳐 다시 사회에 복귀하게 되기까지의 과정들을 통해 몸소 느끼고 생각하게 되는 부분들을 진솔하게 전달합니다. 제 강의가 비장애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따뜻한 배려 속에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사이가 되는데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